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핍박과 한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 성경에 쓰여진 복음이 아닌 바울이 가졌던 바울을 많이 알았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인만회래 축복을 누리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에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니요 정말로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나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알려주신 것 이 사역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역이다 라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마귀 자녀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워간다 우리의 사명이 지난 강단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삶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체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틀 인생을 갖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죠 고린도시는 서쪽 샤론 걸프가 있고 동쪽에는 에게이가 있는 양분되어 있는 좁은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항구도시로서 이 두 항구도시를 통제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시는 지중해 무역과 수공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로마식 스타일과 헬라식 요소들이 결합돼 이상적으로 이 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발달시키기 위해서 헬라와 로마 도시가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합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주로 로마에서 이민해온 자유민 남녀였고 거기에는 로마 군인 피시믹진 지식인들 그리고 약간의 헬라인들 그리고 제3세의 세계인들 공식 언어로는 라틴 언어를 사용했고 로마법이 도시를 지배했고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짬뽕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짬뽕되어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1차적으로 소수의 힘 있는 부자들이 교회 내에서 세속적인 행동과 처신을 함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다수의 교인들과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리고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있다 왜 이렇게 대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함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 나는 누구의 파 나는 누구의 파 나는 누구의 파로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왜 듣고 있느냐 지금도 이 교회에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교체되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목사님과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좋나 나는 이 목사님이 좋네 저 목사님이 좋네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더욱더 경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정체성이라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지 목사님의 목사님의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과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부자들이 세속적인 영향력으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바울은 이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악해져가고 있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안에 각인뿔이 채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돈 있는 소수의 영향력이 아닌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드림팀입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 드림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았습니다 올림픽 규정이 바뀌면서 미국 프로 선수들이 뛸 수 있게 되면서 올림픽이 뛸 수 있게 되면서 한 대에 모일 수 없는 그 선수들이 모이게 되면서 유명한 농구 스타들이 모여서 드림팀을 이루어 금메달을 땄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농구에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센터, 포워드, 가드로 나누고 이것에서 파워포워드, 스몰포워드, 슈팅가드, 슛포인트 가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센터는 골 밑 중앙에서 리바운드와 골 배급과 골 밑 슛을 담당합니다 파워포이드는 골 밑 수비에 주력하며 센터와 함께 리바운드에 적극 가담하며 스몰포워드는 가드와 센터 사이의 수비와 리바운드와 득점을 노립니다 슈팅가드는 주로 외곽에서 중장거리 슛을 하며 득점에 하며 포인트 가드는 공격 시 게임을 리드하면서 적재적수의 공을 배급합니다 왜 이 아침에 농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냐 각자의 역할이 다른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고 경기를 푼다는 것입니다 농구가 희망 큰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선수가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 위치에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한 팀을 이루어 경기를 풀어갈 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이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드림팀이 있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통되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영적인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포럼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과 소통을 하며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인 팀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가 를 한번 더 점검해 보시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힘든 싸움이 아닌 이미 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것들에 각인되어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더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를 잘하는 방법은 훈련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훈련 없이 그 경기를 이끌 수 없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잘 풀어가는 데에는 그만한 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지금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훈련을 잘 소화해 경기에서 감독의 말과 주장의 말 그리고 한 팀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는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나 혼자 말씀을 잘 듣는다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살아간다고 되는 세상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로 너 혼자 산다고 지금 사상이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 영적 문제에 가득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 영적 문제에 가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한 피해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며 우리 랩런트들에게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드림팀의 축복을 받으셔서 영적인 경기를 이끌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반기 전도운동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생명운동이 단순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운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내 주위에 있음을 보는 이응답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맛보시면서 신앙생활하는 예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소원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승리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서로 포럼하며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나아갈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반기 전도운동 속에서 생명운동의 축복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릴 대표적인 예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